간단합니다 왼쪽 3, 오른쪽 3 이거는 가능한 애들이 뿌개야 돼 나무를 그러면 내가 유닛을 뽑을 수 있어 처음에 커맨더를 많이 지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커맨더를 많이 짓고 서플을 많이 지으면 돼요 이게 라이프고 그냥 이거 홍수막기 유지입니다 이거 중앙이 이거 벗기기 요즘에 많이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커맨더들만 지우면 되는 거야 엄마한테 전화왔네요 잠깐만요 바로외선 오더를 받은 네 네 예 네 네 네 잠시 지금 전화 받았어요 저도 이거하고 방종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에서 가나가 빨리 무너져야 돼요 아 이거 짜증난다니까 이거 이거 그냥 커맨드가 답이네 아니면 배럭을 짓거나 통나보도 통나보도 있어요 근데 이건 파괴하고 이거 킬을 따지는건 별로 없어요 킬은 나중에 나와요 어이구야 얘 벌써 나왔네 저는 뮤타를 씁니다 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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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 돼 저거 난 이거라도 짓고 있을게 문짝 커맨드 짓고 띄우고 아이고 도구를 던지면 부서진답니다 이런 미친 이딴게 어딨어 난 킬을 못하고 있네 빌딩이 수지만 그래 배럭이나 지워야지 라인에 많이 하세요 이제 여기서 도구를 쓸 수 있어요 자 뮤탈 뮤탈 뮤탈을 쓰겠습니다 저는 뮤탈은 가나가 앞에다 놔둬주는게 좋죠 어딨냐 얘 이럴 미친 에어 뒤에 막아라 뒤에 막아야돼 뒤에 막아야돼 오우 이거 뒤에 막는 애들이 없었구나 막아봐 막아봐 오우 큰일났네 으유 큰일이다 큰일 이거는 홍수막기입니다 홍수막기 어휴 큰일났데 이거 큰일났어 이거 아니 뮤탈이 땡인다지만 이거 안죽어 애들이 잘 야 뒤에 좀 막아봐라 아 큰일났네 아무리 뮤탈이 땡인다 하지만 이거 이거하고선 끕니다 이제 오후 2시부터 방송에서 힘들어 저도 쉬어야죠 애들이 위에 안돼 저거 안터트려 저거 얘들아 유닛 뽑아라 유닛 뽑아야돼 아 지금 왼쪽이 왼쪽이 왜케 왜이러지 오늘 루님이랑 같이 하시나요 전 이거하고 끝다니까요 못해요 같이 또 같이 못하게 됐네 저녁이요 으음 내일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모르겠고 아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자꾸 태클 올려도 유탈이 때려져도 영 뭐라고 해야되지 50인데 얘네들 체력이 스플래시 죽으면서도 괜찮은데 아이 진짜 닥터도 공격해라 왜이렇게 뚫리냐 얘네 공격하는 유닛이 없나 마법 유닛만 뛰었니 아 이거 흐리인데 가망 없을 리방하자 가망이 없는데 다시 가네 가자 아이고 아 이거 스타트 안된다 안된다니 왜 안된다는거지 PC 서버 왔잖아 이 시간에 이왕 두명 그리고 서플라이는 하나쯤 쥐어주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미네랄 150을 언제 모아 대상에 보라가 잘하네 다행히 아이고 아이고 이런 이씨 이야레야레 일단 이거 웨이브를 막았다 한번 이게 하나 막아줘야된다니까 저게 웨이브가 안터지네 터져줘야되는데 큰일난데 점점 애들이 많이 오죠 하나씩 띄우면 좋아 베러 됐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면 되요 아 이거 돈 나오면 풀어지겠다 헬롱 뒤에 어차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다시 막아주면 돼 에잉? 닥하칸 닥하칸은 왜 뽑았지 도시 닥하칸은 뽑을 필요 없는데 이상한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플라이로 하나 가난한 서플라이 지으세요 오우 다됐어 잘하네 이건 잘하신다 아 나 돈이 없다 지금 나도 뽑아야되는데 보소 저는 뮤탄파여가지고 뮤탄이 물량이 늘어나면 괜찮거든 꽤 쓸만해 흠 돈을 벌자 다 됐다 뮤탄 이제 킬 좀 해 줍시다 이제 이래도 힘들거든 나중에 후반에 봐 이렇다고 힘든이유가 있어 계속 커맨드센터 어그로 그리고 돈을 계속 봅시다 좋았어 잘하시네 저 누구냐 왜 할 줄 아쉬워 보라님 근데 재미없게 하신데 이건 진짜 재미없게 하는 거거든 보라님이 아우 진짜 뚫리네 저래도 미치겠다 앞에서 때려주는 게 답이겠다 나는 그 다음에 건물을 짓자 아휴 힘들어 저글링? 아 뭐야 아 버그인가? 아 맞다 이걸로 파괴되면 가능하다고 했지 참 버그였던가 저게 아 저런 거 있다던데 이러면 내가 하는 게 없는데 홍선을 막고 그러면 저쪽 라인이나 막아주러 가자 혼자 막을 수 있죠 그러면은 오른쪽도 오러 가 오른쪽도 오러 가야겠다 이거 잘하면 못 깨겠다 저는 막고 갈게요 저는 막고 갈게요 내가 알겠습니다 파메 지신대 이걸로 왜 이렇게 못 막아 하핀 오 아 아 으 아유 집중하느라 멘트를 잃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뭐먹엉 뚫리는데 나 뭐 먹으라고 하는거지 이 나쁜놈 네 대전자 ptt님 안녕하세요 네 무슨일이죠 난 뭐 먹으라는거지 이 상황에 네 위에나 막아들어가자 나가지마커나지마라 기막하면 진짜 재미없을걸 형이랑 같이하려고 pc방 갔는데 못했어요 왜왜왜왜왜 무슨일인데 아 그 누군지 알겠다 그 vlwodn님 아이디 원래 뭐였더라 그 로리아님 안녕하세요 누구셨지 원래 아이디 닉변하지 말고 누구셨죠 전에 네 그래 누군지 알겠는데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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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안보였어요? 나있어서 계속 게임 끝난듯 게임이 끝났네요 이렇게 허무하게 게임이 끝나다니 세상에 게임이 허무하게 끝났어 왜 내가 안보였지? 있었을텐데 네 대전사 PT2님 룬님이랑 뭐에요? 그냥 커맨더랑 계속 지워주자 방송 안해요? 저 이거하고 끄거든요 어이구야 저 뭔일이요? 그래서 제가 그 뭐냐 이제 방송 2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끌 시간이에요 일단 일찍하고 끄는 스타일이라 이제 녹빵 있으니까 걱정마세요 녹빵 있잖아 여러분들의 구원자 녹빵 있잖습니까 지금 다른사람들 지금 녹빵 보고 있을걸 얼마나 쓸쓸한데 얼마나 쓸쓸한데 얼마나 쓸쓸한데 어딨어 약간 도망가 Hotel 어이구 힐링을 먹는게 답이네 여기서 disco 슬치 먹는게 답이네 여기서 체대장 원래 조용해요 원래 평화로 슬쩍었잖아 병화로운 채팅방송인데 대단히 뭐 이정도면 보라는 혼다노네 나쁜놈 너 나쁜놈이요 홍수 아 여기 건물 다시 지어주러 가자 평화로운 방송임 그러게요 이노래드 들을까나? 오랜만에 이노래드가 어울려 좋아 보라가 나 버림 나나사고님 안녕하세요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자 찬양합니다 회장을 찬양하세 제이레인님 안녕하세요 능블랙각이라뇨 야 이거 재미가 없는데 길막이 재미없네 이래라 위화감 위화감이다니 자 우리 모두 회장을 찬양하세 자 우리 모두 회장을 찬양하세 나 아버지는 안했어 이거 나 방금 아무 짓 안했습니다 방금 난 모르는 일이야 이게 마판입니다 사모님 난 방금 아무 짓도 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못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못보신 겁니다 제가 안되거든요 은행생이네 벌풍을 들어야 될지 고민이래 그니까 선물이 별풍 아닌가 선물은 별풍이겠지 선물은 별풍이겠지 다 듣겠네 창문도 있어 다 듣겠네 창문도 있어 흠 다 듣겠네 창문도 있어 흠 다 듣겠네 창문도 있어 흠 흠 흠 흠 재생이들 상호님 별풍수이셨죠 흠 흠 기억난다 상호님 덕분에 치킨을 잘 먹었습니다 그 때 치킨 잘 시켜 먹었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노말123님 안녕하세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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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로니아한테 말해봐데 예 니아 그냥 겨울에 내려갈대 맛있는거 사 달래요 아 그래요? 퓨 휴 fleet 분 아니하세요? 맛있는거 사드리면 되는구나 흠 흠 흠 홍성아 분들 때까지 2분 나왔습니다 정말 게임이 재미없네 이거 흠 이게 그 뭐더라 아까전에 뭐 뭐였더라? 아까전에 버그였나 그거 때문에 재미가 없네 직탁 뚫렸는데? 왜 뚫었지? 갈색 뭐해 야 이 갈색아 이거 뭐하는거냐 갈색아! 이등병이랑 꽤 많이하세요? 갈색아 이게 뭐야 갈색이 트롤한다 이들은 안막냐니 똥신보내라니 이거 큰일이야 갑자기 제가 타락하기 시작했어 이게 큰일이다 큰일 아 기억이 안나요? 아무튼 선물 주신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선물 주신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막았다 아 아무리 갈색이 이긴거요? 깬거요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깬거요? 진거요? 깼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에 저 형님 안녕하세요 마지막에 저저저저저 아 네 아 아 넝 아 아 에 한국국토정보공사